요즘 필름 느낌으로 사진 보정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구요 실제 필름 카메라를 사서 하려면 워낙 스마트폰 카메라가 또 잘 나오다 보니까 필름 카메라 자체가 생산이 많이 줄어서 구하기도 힘들고 막상 또 힘들게 사면은 필름 가격도 만만치 않고 현상도 해야 하고 불편하죠 그걸 다 감수하면서 필름 카메라를 사기에는 좀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필름 카메라로 찍은 것 같은 감성적인 느낌으로 바꾸는 보정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쉽구요 포토샵으로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 바로 가볼게요 제가 사용한 사진은 다운받을 수 있도록 더보기란에 주소를 남겨뒀어요 사진 다운받고 포토샵으로 끌어와서 열어주세요 저희가 이번 영상에서 해볼 건 이렇게 필름 느낌으로 보정도 하고 진짜 필름 사진처럼 아래 이렇게 사진 찍은 날짜도 적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사진을 열었으면 원본 사진과 보정 후의 사진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키보드에 컨트롤 J 눌러서 사진 레이어를 이렇게 하나 복사를 해주고 이쪽에서 작업을 해줄게요 복사한 레이어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컨버트 투 스마트 오브젝트라는 메뉴가 있어요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꿔둬야지 저희가 이제부터 하나씩 넣을 효과들을 나중에 또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꾸고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위쪽에 이미지, 어저스먼트, 포스터라이즈를 들어가주세요 기본값이 4로 되어 있고 이렇게 지금 프리뷰가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사진이 좀 깨지는 듯한 느낌이 나면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너무 심하기 때문에 조금만 숫자를 올려서 약하게 효과를 줄게요 이게 이렇게 숫자가 높을수록 원본 사진과 가까워지고 낮을수록 이렇게 깨지는데요 저는 한 9 정도로 하고 OK를 눌러주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꿔놨기 때문에 방금 했던 포스터라이즈 효과가 이렇게 들어갔고요 얘를 더블클릭하면 또 수정도 가능해요 이거를 스마트 오브젝트로 안 바꿔둔 상태에서 하면 수정이 안 돼요 필름 사진은 또 약간 어둡고 따뜻한 느낌의 색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미지에서 어저스먼트, 포토 필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필터를 골라주실 건데 지금 보면 클릭을 하면 워밍 필터, 웜톤으로 바꾸는 게 3개가 있고 쿨톤으로 하는 게 또 3개가 있고 각각 이런 색들별로 필터가 이미 다 포토샵에서 프리셋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컬러가 주황색이 들어가 있는데 주황색을 넣으면 좀 웜톤으로 변하거든요 또 다른 것도 하나씩 바꿔보면 이렇게 옆에 사진이 바로 미리 보기가 변하는 게 보이죠 저는 지금 필름 감성 사진을 해볼 거기 때문에 이 맨 위에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첫 번째 거인 이 85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댄스 GT는 이 필터의 밀도를 조절하는 건데요 제가 지금 숫자를 올려서 이렇게 색이 진해졌는데 기본은 아마 39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기본인 39도 마음에 드는데 이게 또 사진마다 다를 수 있고 또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 퍼센트를 조절해보면서 원하는 정도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100으로 가면 이렇게까지 진해지고 1로 하면 당연히 거의 원본과 동일하게 되고요 저는 기본값이 39로 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를 눌러주세요 자 이게 원본 사진이고 이게 저희가 방금 두 가지 효과를 준 사진이에요 이번에는 이미지 쪽이 아닌 필터에서 한 카메라 로우 필터를 사용할 거예요 이 카메라 로우 필터는 로우 사진으로 찍은 것만 이 필터를 사용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저는 딱히 그냥 아무 이미지나 다 되더라고요 클릭해서 들어가 주겠습니다 자 이쪽에 이렇게 메뉴가 있는데 저번 영상에서는 처음에 라이트부터 바로 바꿨지만 이번에는 이쪽은 신경 안 쓰고 컬러 쪽을 변경을 해볼게요 이쪽 눌러서 메뉴를 열어주시고요 맨 위에 템퍼러처가 사진 색의 온도를 결정해주는 건데요 방금 저희가 웜톤 필터를 먹이긴 했지만 여기서도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살짝 당겨주면 따뜻한 느낌으로 사진이 변하고 저는 지금 17도 괜찮은 것 같아서 이대로 해볼게요 이 아래의 틴트도 원래 필름 사진 느낌이 좀 초록색이 잘 나오거든요 이게 딱 보면은 왼쪽은 초록색 오른쪽은 보라색 있잖아요 왼쪽으로 살짝 내려주세요 저는 이렇게 한 39 정도로 하니까 마음에 들어서 39로 해보았고요 초록색을 강조해주시면 됩니다 이 컬러에서는 이 두 개만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 이번에 이펙트로 가볼게요 이펙트를 이렇게 열어주면은 메뉴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서 이 맨 아래의 그레인 이 그레인이 사진에 약간의 노이즈 효과? 자글자글한 효과들을 넣을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올려봐도 사진이 변했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그 이유는 지금 이 사진이 엄청 크거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사진을 15%로 축소를 해놨기 때문에 효과 적용해도 지금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사진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렇게 돋보기 모양이 뜨는데 한 번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100%로 뜨거든요 엄청 효과가 많이 들어간 게 보이죠 얘를 이렇게 높일수록 더 그레인 효과가 강하게 들어가고 낮추면 안 들어가고 이 그레인은 사이즈와 라운드스는 거친 정도를 조절하는 건데 이거 세 개를 다 조절을 해볼게요 저는 그레인은 한 54, 54 정도로 할 거고 사이즈는 좀 더 컸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43, 이 거친 정도는 이렇게 27로 54, 43, 27 저는 이렇게 하니까 마음에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우선은 저랑 똑같이 해보시고 별로다 싶으시면 원하는 느낌으로 숫자를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카메라 로우 필터에서 할 거는 다 끝났고요 OK를 눌러주세요 자 원본 사진이고요 이 아까 이미지 쪽에서 두 개의 효과를 준 후의 사진이고요 카메라 로우 필터를 사용한 사진입니다 원본과 비교하면은 다 카메라로 찍은 듯한 느낌이 많이 살죠 이제 마지막으로 필름 사진처럼 저희 샘플에서 본 것처럼 날짜를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더보기란에 폰트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를 넣어뒀는데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 폰트라고 사이트가 뜰 거예요 여기서 이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다운을 받아주시고 이 다운받은 파일 압축을 풀면은 폰트 두 개가 뜨는데 기울어진 글자가 이 이탤릭 폰트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정자로 빤듯하게 서 있는 게 필요하니까 이 첫 번째 거만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모든 사용자용으로 설치 눌러서 설치를 해주세요 저는 지금 이미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메뉴에서 이 T버튼, 타입 툴을 눌러주시고 글씨를 써주겠습니다 사진 쪽에 마우스 왼쪽 클릭하면 이렇게 글자를 쓸 수 있게 뜨는데요 여기서 숫자를 넣어줄게요 7년 5월 3일로 해봤고 지금 지마켓 산스 폰트로 되어 있는데 방금 다운받은 폰트로 바꿔줄게요 이쪽에 Move 틀 눌러주신 다음에 글씨를 쓰면 아래에 이렇게 창이 뜰 텐데요 창이 안 뜬다면 이쪽에 프로퍼타이즈에서도 폰트 변경이 가능해요 여기서 지금 지마켓 산스로 되어 있는 걸 방금 다운받은 폰트로 바꿔줄게요 폰트가 많은 경우엔 글자를 그대로 쓰면 뜨거든요 글씨 색도 주황색으로 바꿔줄게요 이 컬러 노란색 되어 있는 거를 뭐 다른 색이어도 상관없고요 색상 부분을 클릭하면 컬러 피커가 뜨면서 색상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쪽 이런 주황색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저는 F4923A로 작업을 했는데 이거 그대로 쓰시면 저랑 똑같은 색으로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이쪽에서 원하는 주황색 선택하셔도 되세요 도키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 FX 버튼 눌러서 아우터 글로우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쪽에 블렌드 모드를 이렇게 스크린으로 바꿔주시고 이 아래쪽도 제가 설정한 대로 그대로 하나씩 따라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또 사진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해보고 각 사진에 맞춰서 설정 값을 바꿔가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 아우터 글로우가 말 그대로 이 글자에 외부의 글로우 빛 효과를 주는 건데요 이렇게 전 주황색과 비슷한 색으로 빛나도록 색이 또 똑같으면은 별로 티가 안 나기 때문에 923903 이렇게 조금 주황색에서 좀 더 진한 색으로 해봤어요 오케이 하고 이 어퍼시트 40 정도로 했는데 이 옆에 미리 보기가 뜨죠 노이즈는 없어야겠죠 얘도 이 소프터로 해서 부드럽게 하시고 얘는 얼마나 퍼지느냐 사이즈는 말 그대로 크기 컨투어는 이게 모양에 따라 효과가 모양이 변하거든요 기본으로 두겠습니다 범위도 50 이대로 설정을 해주시고 오케이를 눌러주세요 지금 글씨 크기가 너무 큰 것 같아서 컨트롤 T 눌러서 크기도 조금 줄여주고 위치도 좀 바꿔볼게요 제가 필름 사진 안 찍은 지 너무 오래돼서 크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우선 이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아까 샘플과는 느낌이 다르죠 여기도 효과를 좀 더 줄 건데요 지금 보면 글씨가 너무 선명하잖아요 이 필름 감성의 느낌은 또 선명하면 안 되거든요 약간의 블러 효과, 흐림 효과를 주겠습니다 이 글씨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위쪽에 필터, 블러, 가우시안 블러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 레이어를 레스터라이즈를 하든지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꾸든지 고르라고 나오는데요 저희 아까 이 사진도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꿔서 작업을 했던 것처럼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꿔야지 작업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냥 글자 레이어는 이런 필터 효과를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꿔줘야 하는데 여기서 이 컨버트 투 스마트 오브젝트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뀌면서 가우시안 블러 효과가 떴어요 저는 이게 3.6으로 하니까 이렇게 흐릿하게 됐는데 이게 숫자가 높을수록 더 흐릿해지거든요 너무 높으면 글자가 안 보이니까 저는 이렇게 3.6으로 해서 작업을 해볼게요 오케이 눌러줍니다 컨트롤 J에서 레이어를 하나 더 복사를 해주시고요 이 레이어에 흐림 효과를 한 번 더 줄 건데요 이번엔 필터에서 블러, 박스 블러를 해주세요 이제 또 이 숫자를 바꿔가면서 해주면 되는데 지금 두 개를 겹쳐놨잖아요 저는 이렇게 20 정도로 해서 흐릿흐릿하게 해주겠습니다 이 두 번째 거는 숫자를 키울수록 선명해져요 왜냐하면 아예 흐릿하게 해서 날라가셔서 이 아래쪽 레이어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두 개가 약간 겹쳐서 흐릿한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한 20 정도로 작업을 해볼게요 오케이 눌러주시고 근데 또 너무 흐릿한 느낌이 나니까 이쪽이 오퍼시티를 낮춰서 효과를 좀 더 약하게 바꿔볼 건데 저는 한 50으로 줄여 볼게요 그럼 완성인데 이렇게 원본 사진과 효과를 준 사진이고요 여기서 살짝 어둡게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하나만 더 효과를 알려드리자면 이쪽에 이 동그란 버튼 눌러주시고 레벨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프라퍼 타이즈가 뜨는데 여기서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여기 지금 세 개의 세모가 있잖아요 왼쪽 세모를 오른쪽으로 좀 당겨주면 이 겉에 부분이 조금 어두워지면서 효과를 주기 전보다 뭔가 더 필름 느낌으로 변한 것 같죠 이렇게 레벨까지 주는 게 저는 더 괜찮은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완성 사진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원본 사진이고요 이렇게 효과를 준 사진이에요 네 이번 영상 잘 봐주셨나요 처음 포토샵을 접해보신 분들도 따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잘 따라와 주셨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새로운 기술을 처음 배울 때는 어렵지만 계속 반복하고 익숙해지면은 그게 또 내 것이 되더라고요 뭐든 꾸준함이 중요한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저는 요즘 매주 디자인 강의를 하나씩 유튜브에 올려가고 있지만 조회수가 잘 나오다가 또다시 곤두박질 치고 하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디자인 강의가 뭘까 내가 더 쉽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디자인을 이제 막 배워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엄청 시간 써서 만든 영상 조회수가 정말 처참하게 적기도 하고 별 생각 없이 간단하게 만들어서 올린 게 조회수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막 댓글도 많이 달리고 하니까 기분이 참 좋으면서도 뭔가 싱싱싱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참 사람들이 요즘 원하는 디자인 방법을 알기가 참 전 개인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그래도 제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매주 한 개씩 꾸준히 올려가니까 이렇게 저번 주 오랜만에 영상 반응이 좋게 나와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맨날 유튜브 스튜디오 들어가면 조회수가 몇 십 퍼센트 떨어졌습니다 이런 글 밖에 없다가 오랜만에 조회수가 잘 나와서 좀 그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올린 이 영상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매주 하나씩 강의들을 올려가 보려고 해요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강의를 잘 찾아서 만들어야 할 텐데 말이에요 혹시 원하는 강의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영상을 열심히 고민해서 가져올게요 계속해서 디자인 팁들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주에 뵐게요 지금까지 리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